여기 많이 안 덥고, 밤에도 바람 많이 불어서 별로 안 덥고 좋아요. 딱 괜찮은 것 같아요. 우수랑 일회는 another room. 룸메이트, 우수 일회 룸메이트, another room. 사진이 엄청 안 좋은 것 같아요. 와이파이만 보겠습니다. 한국도 미세먼지가 나아졌다고, 다행이네요. 너무 심했어. 한국 가면 엽떡맙고. 한국도 미세먼지가 나아졌다고, 다행이네요. 한국도 미세먼지가 나아졌다고 해요. 한국도 미세먼지에 나온 두 번째, 한국은 피어낸에 많이 찍는 것 같아요. 한국은 피어낸의 경우, 피어낸에 많이 찍었습니다. 한국은 피어낸에 많이 찍는 것 같아요. 한국은 피어낸에 많이 찍는 것 같아요. 저희 전신이에요 감사합니다 저희 일요일 저희 썬데이에 한국에 도착해요 일요일날 예, see you soon, Brazil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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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이 중으로 해서 이걸 먹는 거 옆을 보여 드려야 되나요? 같이 해가지고. 밥, 식사하세요. 밥 먹어요. 빨리 너무 더워서 머리가 아프다. 여기는 캄보디아는 그렇게 더운 건 모르겠는데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집중에서 Food & Food & Food & Food & Food & Food. 오늘 저희는 3일에 드는 무언가 우리의 substances 사회적이고. 플로리다, USA 다 가보고 싶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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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막 제공 및 광고는 국민입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나 진짜 열심히 먹네 배고프긴 했나봐 제가 유일하게 잘 먹을 수 있는 특목 중에 하나예요 네, 김치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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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피자 거의 사이가 없네 잘 먹은 자야 우리 사진도 많이 찍어가지고 업로드도 많이 할테니까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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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는 짧아서 괜찮아요. 말레이시아에서는 2주여서 조금 이동거리도 많아서 살짝 피곤하긴 했지만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열심히 화이팅! STUDY HARD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